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엽기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송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적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엘리후는 욕이 궁극적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는 앞서 새 친구와 욕의 논쟁 중에 이미 몇 차례 나온 중요한 주제입니다 엘리바스가 욕에게 너는 부르지져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송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나 엘리후 두 사람 모두 중보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욕은 중보자에 대해 매우 분명한 확신을 표명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중보자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표명하는 욕과 달리 엘리후는 원리 차원에서 중보자를 응급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중보자에 의한 회복이 완전할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정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에서 회복된 상태를 묘사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은 회복을 가리킵니다 엘리후가 이런 회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회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말미야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요비 회계할 때 회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엘리후는 요비 새 친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회계의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 친구는 요비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악을 회계해야 한다고 했고 엘리후는 요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회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비는 회계합니다 요비 요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계하나이다 회계는 성도들이 매일 어쩌면 매순간 해야 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비 회계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백의 회계를 촉구하는 엘리후의 의조가 마음에 좀 걸립니다 어느새 엘리후의 의조가 앞서 요백의 회계를 촉구했던 새 친구의 고압적 의조와 매우 닮아버렸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요백에게 자기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고 자신이 말할 테니 잠잠하라고 합니다 새 친구가 말했을 때와 달리 요비 엘리후의 말을 막아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잠하라고 합니다 요백에게 만일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하라고 말은 하지만 요비 말에 귀를 기울일 자세는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는 만일 할 말이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혜로 요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새 친구들의 말이 그쳤을 때 욕을 정지하는 소리가 끝나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엘리후가 욕을 나무라는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가혹한 검사 같은 새 친구의 공격이 끝나 이제 엘리후에게서 자신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판사의 판결 같은 것을 기대했을 요부로서는 또 다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일상에서 힘든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도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는 속히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압니다 그날을 정확히 몰라 답답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혹시 기대했던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